이번 미션 주제는 뭐래요? 몰라. 오늘 작가가 전화 준다 그랬는데.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. 미션 주제 나왔슈. 네 뭐예요? 이번 미션 주제는 유. 네. 자유. 못 들었슈? 이번 미션 주제라잖아요. 자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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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옆에 있는 가지각색의 사람들 모두 different But everyone is our friend 좋은 차 타는 사람, 버스 타는 사람 날씬한 사람들 때문에 살 빼는 사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지각색의 사람들 모두 different But everyone is our friend Come on, so drop the ruler 모두 길이, 너비, 높이, 깊이가 다른 이들이 서로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게 더 의미 있지 네가 만든 것들에 꼭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니 그런 거니 So don't measure up, 세상이 만든 것들에 Don't measure up, 당신이 만든 기준에 Don't measure up, oh no 그런 차에 맞추지 마 Everyone is our friend 지난번보다 낫네요 자릿슛 랩몬 차를 얻어요 이 컵게임이 여기서 이게 아니고 나는... 나는 내추럴한 모습을 원하는 약간 너무 조성모 옛날 잠깐만 랩몬 차를 얻고 랩몬 차를 얻고 스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